송영 배경 3 4 4 3 2 2 3. 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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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. 그게 그거지? 그 로맨스 형하고 내 곁에 서 있어가지고 네 특별 무대를 근데 왜 좋다? 나에게는 하려고 왔어 오랜만에 오랜만에 음악방송하러 방금 보고 오니까 되게 떨려요 천새뱅이 오늘 말했는데 자기가 귀여워지고 싶다고 이제 뭐 애교통신 그만 말해 견딜까 그거 봐 이제가서 모든 애교는 장섭이 형이 빅뚜이 블루야 우리 가자 빅뚜이 블루 네 형들은 어? 형 랩프는 부럽다 역시 음악방송은 드라이 리허설하고 아침 일찍 오는 게 진짜 힘든 거 같은데 예 오늘 랩퍼 형들이 저희 일찍 나간다고 일어나서 밥도 해주고 그래서 힘 많이 얻었어 아까 톡도 했는데 힘나라고 민혁이 형이 영상도 찍어서 보내주고 그래서 힘나 저는 너무 떨려서 어제 한숨도 못 잤습니다 진짜 우리 처음 쉬는 때처럼 인사할 것 같아 셋 넷! 본투비! 안녕하세요! 본투비입니다! 비투비 블루를 구호를 정하자 본투비 블루 셋 넷! 본투비 블루! B-L-U-E 비투비 블루입니다! 한 명씩! 아 좋네 셋 넷! 본투비! B-L-E-D 비투비 블루입니다! 뭐야? 그거 뭐야? B-L-E-B랑 블루? 셋 넷! 본투비! B-L-U-E 비투비 블루입니다! 아이쿠! 비투비 블루입니다! 아이쿠! 셋 넷! 본투비! B-L-U-E 비투비 블루입니다! 드디어 그동안 갈고 담궜던 저희 모두 제가 흘렸던 땀들이 다 오늘을 위해서 흘렸던 거고 어... 그동안 연습했던 날들이 지금 흘렴처럼 다 스쳐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떨지 않고 어... 오늘 해왔던 것처럼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어떻게 말아야 되나? 어떻게 말해? 안녕하세요 비투비 블루의 성재입니다 막내 성재입니다 형 무슨 말 했어요? 다 아마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못하겠어 나 형들이 다 얘기해가지고 나 이거 선배님들 어떻게 해?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얘기해? 먼저 하시면 안 돼요? 여러분 저희 비투비 블루가 첫 앨범 내 곁에서 있어도 돌아왔는데요 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사정적이고 어... 믿음감이 돋보이는 그런 음악을 들어서 잘 부탁드립니다 형 진짜 초심이 많은 거 같아 그치? 응 늘 재미가 없어 찍이죠? 비투비 블루 화이팅! 오늘 초심이 같은 자세로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역대 최고 많이 뭐냐 신청하셨다고 하시네요 너무 아쉽겠지만 우리를 볼 날은 앞으로 많으니까 이게 또 내 곁에 서 있어도 또 하루에 딱 하는 거라서 많이 아쉽기도 하겠지만 제가 생각해도 아쉽고요 다음 기회에 다음에도 이런 좀 이벤트성 있는 무대에 했을 때 될 거예요 공룡성이 있잖아 나도 진짜 공룡의 후예일 수도 있어 나는 독수리야 나는 약간 잡초의 후예 내 자꾸 하늘 날고 싶은 이유는 내가 독수리였기 때문에 야 나 진짜 이번에 용인 갔을 때 친구가 산골짜기 약간 살거든 응 가는데 독수리는 아니겠지? 엄청 큰 새가 뭐 다 끝 해가지고 그렇지 찬붕새 갔어 메야 메 그게 메나 독수리 독수리 찬붕새 이준 선배님 아 그래? 난 그런 거 없이 하면 날 수 있어 그거는 내 생각에 형 몸에 뭐 심어야 될걸? 날개 나는 날개가 있어 뒤털이 있어 중력이 만약에 S극이라고 한다면 내 몸에다 S극 그 중력에 이렇게 밀어내는 뭐를 심으면 나을 수 있지 않을까? 그러면 형 땅에 착취를 못했어 그러면 형 바꿀 수 있게 N극에서 그거 형 그럼 몸에다 그거 심어놓으면 형 몸에 있는 철분 다 그렇게 뚫려가지고 이말이야 인터스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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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확히 이해는 하고 얘기하는 거냐? 난 두 번 맞추네 아 상대성이론 양자역학 두 개 잘 알고 있어야 인터스텔라 넌 바로 상대 상대성이론 양자역학? 그럼 나 그 인터스텔라 나 인터스텔라 나 인터스텔라 보려고 그거 공부했잖아 대박이다 엄마가 야 엄마 얘기하면 안 돼 엄마 얘기 그만하래 짜증난다 진짜 그만해 형 엄마한테 엄청 혼나온 사람 진짜 웃기다 엄마가 저번에 추석 때 가니까 내 얘기 좀 그만해 내가 언제 엄마 얘기를 했어 너 맨날 뭐 하면 엄마 한번 하자 너 마마보이 같아 나 마마보이 아니야 근데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들 저희가 연습생 때 적성검사 적성검사를 했거든요 그 상담을 상담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파크 형 어디서 들을지 모르는 스파크 형 저 뭐 나오는데요? 성인군자 형 대박 얘들 불도저 형 아 불도저 형 안 했다 사업가 형이었다 근데 성격이 불 같아가지고 무슨 일 할 때 막 옆에 안 보고 불도저처럼 그래서 사고칠 수도 있대 너는 싸움꾼 현식이 형 싸움꾼 형 일산 일산 모르세요? 일산에서 임현식 가리시는 분 한 번 다 저요 다 산들면 임현식 하면 나는 별명이 없어 살인미소 이런 거 이거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하하하 이렇게 힌트 스타일이 분명히 또 두개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셋 넷 붕 B A U B TV 상대성 이론에 대해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정확히 아는 척 쉬운 예로 돌면 이거예요 이렇게 걸을 때 쬐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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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뛸 때 쬐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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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내가 뛰고 있는데 나는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잖아 이거보단 근데 이거를 중력으로 비례하면은 중력은 끌어당기는 힘이죠 그럼 내 이쪽이 중력이야 그럼 나를 끌어당겨야 되잖아 내 중력이 쓸면 쓸수록 시간은 느리게 오르는거지 이래서 시간은 중력에 비례하는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손 한번 쉽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냥 우릴 수 없지 뭔가에 대한 그대를 맞춰볼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없을까 오오오오오 아 너무 떨렸어요 아 나 진짜 발라드하는데 이렇게 싼 납이 있기? 없기! 오늘 또 못 오신 분들한테도 아 맞아요 또 요번에 무려 1700분이 넘는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350분만 선착순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 정말 이러면요 여러분들 일해주시면 저희가 노래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노래 연습을 할 수밖에 없어 DJ야? 어쨌든 중요한 건 비트비 블루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B 왜 안해 아 이거 수만 남을 해 빨리 B L E 비트비 블루입니다 네 비트비 블루입니다 비트비 블루입니다 자 아무튼 요번 노래는 앞으로 저희 비트비 블루의 큰 그림에 정말 맛보기라는 점 앞으로 많은 기대 응원 성원 기도 마음 래퍼 형들도 어 유닛 하나요 래퍼? 해다죠 해다죠 그리고 또 솔로 앨범 비트비 2면식 솔로 앨범으로 남을 예정일까요? 그리고 어쨌든 다음 이제 완전체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네 열심히 준비해서 어 이거 완전체 얘기하면 맨날 이렇게 내가 볼 때 이거 스폰지 아신다고 멋있는 멋있는 어 일곱 명 완전체로 돌아올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트비 블루 네 처음 이제 마지막 네 내 곁에 서있어줘 어 이거 봐 이거 채명거리고 채명 아니 말하고 있잖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당신이 말하고 있잖아 내 곁에 서있어줘 예 이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B E L E 아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이거 백하더라 그거 뭔데? 지금 뭐 없잖아 어쨌든 예 많은 관심과 사랑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관심과 사랑 주시면 더욱 더 멋있고 더 절절하고 예절한 그런 발라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절절한 격정적인 그런 서정적이고 하하하하 비트비 블루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본투비 BL E 비트비 블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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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